안녕하세요. 일렉트로케미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쟁사 소식과 테슬라의 아주 재미난 뉴스와 이상하게 돌아가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입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지금 흘려가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눈에 띄게 돼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2분기 이제 속속 자동차 판매량이 들어오고 있죠. 집계돼서. GM이 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포드를 크러쉬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트럭 분야에서 얘기인데요. 트럭에서 워낙 이 전통의 강자가 F-150이다 보니까 GM이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반도체 쇼리지를 세마컨닥터 쇼리지를 맞아서 포드가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판매량이 저번에 제가 급감했다는 얘기를 알려드렸는데 GM은 이거를 잘 매니징 했다라고 봐야겠죠. 똑같이 겪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다른 차종보다도 이런 픽업 트럭의 부품을 몰아줘서 그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포드는 그거를 이제 잘 어떤 선택과 집중을 잘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호되게 당했는데 GM은 그것을 픽업 트럭에 몰아줘서 이번에 포드를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참 중요한 게 똑같이 다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세마컨덕터 쇼리지를 겪었고 토요다도 영향이 있었지만 아마 이게 당한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 토요다가 이번 분기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 회사가 됐습니다. 일본 브랜드지만 참 이런 관리 능력은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를 잘 파니까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전기차를 팔 생각이 없죠. 그리고 토요다가 전혀 친환경에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 파고를 넘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 넘게도 2040년까지도 내연기관을 계속 끌고 가려는 게 토요다의 목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든지 라브4 프라임 이건 성능이면 성능, 연비면 연비를 좀 잡은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좀 모터의 파워도 강하게 만든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가지고 더더욱이 토요다가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고 있죠. 오히려 참 전기차 팬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렇기 때문에 토요다가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다가 미국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이번 분계에는 무려 68만 대가 넘는 한 분계에요. 68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보이면서 미국만입니다. 테슬라도 잘하고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20만 대를 판 거고 토요다는 미국에만 68만 대를 파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는요. 배터리 재활용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 상황이 정말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자원의 좀 부족? 과거에도 제가 네이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리티움은 엄청 많습니다. 지구상에 엄청 많은데 이런 생산 바틀렉이 생겨서 좀 잠재적으로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코발트는 사실 진짜 부족합니다. 코발트는 별로 없죠. 매장량이. 사실 어느 정도는 충분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확 뜨면서 배터리의 코발트가 안정화 요인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고갈될 위험도 있죠. 물론 코발트가 생산되는 지역이 좀 안 좋은 지역들이라 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안하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S&P500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리티움은 아마 2025년쯤에 좀 부족을 겪을 것 같고 코발트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코발트는 벌써 여기 보시면 한 3종도 이렇게 되는데 2024년인데 벌써 코발트는 1년 더 빠르죠. 코발트는 요거보다 더 빠르고 반면 의외로 지금 니켈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워낙 요즘은 배터리에 니켈이 많이 들어가죠. 에너지 댄스트를 올리려다 보니까 니켈 배터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니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 지금 많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LFP 인산철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죠. 특히 테슬라가 인산철을 집중적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차를 팔기도 하지만 ESS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죠. 딱히 뭐 에너지 댄스트를 올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이동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사이클 라이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인산철을 적극 착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댄스트가 그나마 좀 오르고 그리고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셀투바디, 셀투팩, 여러가지 그런 아키텍처의 도움으로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나 이런 데는 지금 LFP를 쓰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생업체들이 이 배터리 재생하는 업체들이 그걸 굉장히 걱정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LFP로 자꾸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거를 다시 재활용하니까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를 덜 쓰게 되니까 내가 굳이 이 배터리에서 이런 비싼 광물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뽑아낸다 할지라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최신 보고서인데도 그게 현실로 그냥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현재 자 이게 중국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LFP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생각외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재미를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일감이 없다라는 거죠. 재활용할 배터리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우려와 같이 수익도 별로 안 나고 실제 일단 재활용할 배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째 예상보다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바로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꽤 쓸만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좀 줄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ESS용으로 넘겨버립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용으로. 그러면 그걸 한 몇 년 더 쓴답니다. 그게 또 몇 년 한 5, 6년 더 쓰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클 라이프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는 LFP이기 때문에 이거 재활용 업체들이 생각보다 마켓이 그렇게 빨리 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중국 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팽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혹시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산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들이 지금 배터리를 더 오래 잘 쓰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다가 컨트롤 능력 그런 에너지를 이제 풀 충전 SOC죠 State of Charge를 완전 충방전을 하면 오래 쓸 수가 없지만 그거를 20%에서 뭐 80% 부관이라든지 컨트롤을 잘하면 지금의 NCA나 MMC도 상당히 그 라이프가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버릴 배터리가 별로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활용 업체들이 지금 난감한 환경적으로는 좀 좋은 거죠. 배터리를 오래 쓰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걸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들어가신 분들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점점점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산철에 이제 뜨는 현상으로 인산철이 더 이제 많이 쓰여짐으로써 이제 더 비싼 광물 그리고 코발트 진정한 코발트 풀이죠. 어떻게 보면 인산철 배터리가 코발트를 더 안 쓰게 되고 이런 수요도 줄게 되고 인산철의 그 안정성 때문에 생각보다 폐배터리가 안 나와서 지금 중국의 리사이클 업체는 별로 할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참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마지막 테슬라의 웃긴 그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플래드가 좀 불이 났죠. 전 그걸 좀 만족해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왜 아직도 18650 배터리를 쓰냐는 거죠. 이번 화제에 튀어나온 배터리 어제 제가 그런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18650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모델3나 모델Y는 2170을 쓰죠. 더 발전돼. 근데 그 배터리를 왜 모델S에 넣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여전히 그 모델S 플래드 셀을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미국의 생산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있지만 그렇게 명확하게는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사를 좀 토대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덧붙이면 나중에 더 많은 논문과 자료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사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그냥 따릅니다. 아니 뭐 별 필요가 없으니까 18650도 충분하다. 아니 근데 굳이 왜 일본에서 배타고고 너무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한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기사 내용의 주류인데다가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그럼 확확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18650 사이즈가 더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슬라가 배터리를 그냥 픽스돼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부 케미스트리가 계속 바뀌어서 에너지 덴스티가 점점점점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650 사이즈 셀에서 에너지 덴스트를 더 높여서 더 이제 하이 에너지 덴스티를 고급 모델에 적용을 하고 이게 괜찮아지면 2170으로 넘겨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4680을 하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파이플라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더 작은 배터리가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어제 물은 그런 다이캐스트에 있어서 광물의 조성이 다 들통나면 다른 경쟁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 똑같이 넣는다 그래서 광물의 조성을 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게 힘든 이유는 메탈끼리는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녹여도 그러면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칠 수도 있거든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통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안에 디펙트를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더 많은 양을 디펙 없이 이걸 말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셀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만들기가 더 쉽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효과들 때문에 그걸 고루 분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선진 먼저 그 앞선 기술을 템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하면 할수록 어렵거든요. 1860을 쓰고 그 다음에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튼 아직도 18650이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시는 분이 더 좋은 의견이나 더 전문가 분이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 아직도 모델S는 1860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웃긴 뉴스인데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그냥 꽂아놓고 계시면 아이들 피가 붙습니다. 미국에선 최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이렇게 붐비는 슈퍼차저는 제가 100% 충전을 강제로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80%까지만 충전되게 딱 세팅이 바뀝니다. 너무 바쁘니까 이제 빨리 충전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다 충전되고 5분 안에 안 나가면 당연히 충전되면은 그걸 운전자한테 알려줍니다. 앱으로 폰으로 알람이 가죠. 이 차 다 충전됐으니까 빨리 빼라고 그리고 빨리 안 빼면 아이들 피 라는 게 붙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피가 항상 붙는 게 아니라 분비는 그러니까 굉장히 분비는 슈퍼차저에만 또 붙습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혹시나 아차 하고 꽂아놨는데 아이들 피 붙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슈퍼차저가 한가하면 붙진 않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웃긴 기사가 뭐냐면 자 이제 과거에 초기 모델들한테는 라이프타임 슈퍼차저를 줬죠. 프리 슈퍼차징 폴라이프입니다. 평생 공짜인 슈퍼차저를 줬습니다. 굳이 뭐 리포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차 자체가 그냥 평생 공짜죠. 근데 이 케빈이라는 분이 아주 웃기는 습관성을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계신데 그냥 자기는 평생 공짜니까 그냥 슈퍼차저 가서 그냥 꽂아놓은 거죠. 분비는 슈퍼차저가 와서 그냥 자리 하나 뜨끈하게 찾아 놓고 그냥 꽂아놓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분한테 아이들 피 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2014년 모델을 했으니까 2015년 모델 전부터 아마 이게 중고로 사도 요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프리 슈퍼차징이 붙었는데 아 이 좀 이거 굉장히 못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이들 피가 붙으니까 이걸 고소를 했어요. 테슬라를. 야 난 평생 공짜인데 왜 나한테 아이들 피 를 붙이냐. 그래서 테슬라가 첫 번째 고소를 당했을 때는 그거를 다 이제 드로우백 한 거죠. 그 아이들 피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꽂아 놔요. 자리 하나 찾아놓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피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테슬라가 나름 보완한 장치인데 이분이 난 평생 공짜니까 그 아이들 피는 잘못된 거다라면서 계속 그 붐비는 슈퍼차제 갖다 꽂아 놓으니까 이 두 번째 이제 2020년에는 이 케빈이란 분한테 아이들 피 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다시. 근데 이제 테슬라가 디펜스 하는 거는 아 이건 여러 사람들이 편히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 막 맞는다라면 당신한테는 내가 공짜로 충전할 권리를 줬지 남들이 그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을 권리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세워놓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페널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분이 열받으셔서 아이들 피에 대해서 슈퍼차제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이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이 케빈이란 분한테 엄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편히 쓰도록 어느 정도는 양보와 배려에 의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테슬라가 강제적으로 약간 페널티를 매겨 놓은 건데 나는 평생 공짜니까 그거까지 이제 공짜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근데 실제 이 조항을 만들 때 모든 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옛날 모델이든 최신 모델이든 근데 이분은 난 평생 공짜니까 그걸 면해줘야 되지 않냐 아 참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미국에서도 이런 배려와 양보가 좀 부족한 그래서 심지어 고소까지 소송전이 일어났는데 여론도 안 좋고 과연 이게 어떻게 흐를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너무 웃겨서 오늘 한번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인산철의 이런 부양 이렇게 화제가 되고 널리 쓰이고 배터리 기술이 발전돼서 생각보다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지고 이런 면들이 한편으로는 리사이클에서는 좋지 않은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여서 참 오늘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휴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